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가장 훌륭한 예배 방법은 바로 이슬람의 선지자 모험마스 알라이사람 그분이 했던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을 순나라고 합니다. 그분이 했던 방식대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모든 예배자는 반드시 손, 발, 얼굴 깨끗하게 씻는 그런 세정의식을 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기블라 방향으로, 즉 예배 방향으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바로 서 있습니다. 예배 방향 기블라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입니다. 한국에서는 서북서 285도. 씨 fees 걸τα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꼭 정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로 czasu와 잠잠에서 잠잠하고, 또 바로 서있는 상황에서 눈을, 시야가 없게 일을 끄는 곳에, 없게 일을 끄는 곳에 시야를 둡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공작은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그런 말씀인데 모든 예배의 동작은 손바닥은 예배 방향에서 이 정도 높이로 그리고 나서 왼쪽 손은 가슴에 올리고 오른쪽 손은 왼쪽 손 위에 이렇게 포깁니다 또는 이렇게 손목을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목 위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발의 고통 넓이는 위에 어깨넓이만큼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직선으로 발 끝을 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벌린다든지 안으로 넘는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직선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입을 동작을 이번 동작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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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بحانك اللهم وبحمدك وتبارك اسمك وتعالى جدك ولا إله غيرك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는 그런 정확한 기도부를 마음속으로 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게 좋은 순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없다면 가능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다면 안해도 됩니다. 네, 네.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안좋아, 말씀해주세요. 먼저 예배, 도룡을 암성하는, 도룡을 암성하기 전에, 도룡을 암성하기 전에, 이슬람을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bismillahirrahmanirrahim 이라고 소리를 살짝 내어도 되고 그것 역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랑의 첫번째 장인 수라틀파티아 개경장이라고 하셨죠. 수라틀파티아를 남송합니다. 선생님이 수라틀파티아를 듣겠습니다.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رحمن الرحيم مالك يوم الدين 1-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2-إ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3-صراط الذين أنعمت عليهم 3-صراط الذين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아멘 3-صراط الفاتح을 남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수라툴 파티야를 읽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하고 싶은 어떠한 꾸란의 구절을 선택해서 이어서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동작이 바뀔 때 마다 알라후 아크발라는 그런 구절을 읽습니다. 자 여기서 알라후 아크발라고 이렇게 반절을 루프로 한 번 반절 상태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똑바로 뻗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똑바로 뻗어야 되고 손은 양 무릎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 허리는 기웃자고 이렇게 되도록 여기에 물컵을 올려도 물컵이 속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평평 기웃자고 이렇게 그리고 시선은 이렇게 엎드릴 곳에 시선을 뜹니다. 네. 예집 عليه 구조반이 아크발라피야 알아듬 자 이 상태에서 수반라피야 알아듬 알아듬 수반라피야 알아듬 수반라피야 알아듬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이렇게 계속 더 하는 것은 수반라피입니다. 일단 전부 일대열이에도 polymer적이가 점점은 엇덩이가 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조금 더 효과있는 것ات практическ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특히 여름에 옆에서 옷이 짧다면 이렇게 해석하게 엉덩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별을 했지만 나는 완전한 예배, 조금 부족한 예배, 엉터리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허리를 폅니다. 그릴 때, , , 라는 걸 외치고 그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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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알라흘리만 함이다라는 즉 이런 압도가 동시에 그렇게 보호를 외칩니다. 나암. 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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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손은 깨블라 방향으로 하겠는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만 하고 깨블라 방향으로 해요 이슬람에서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또 해야 되는 기도문은 라고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씩은 네 번 다섯 번은 쓴다고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쑤entirooms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같이 오케이 이슬람 일하는 Santos ो 아신래 güzel 이제 한국은 또 아신 predictable explored 이런 시그기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uchen induced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는 어떠한 언어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람이니까 이렇게 억지된 상태에서 자기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앉습니다. 모든 동작이 알라후 아크바라는 공을 외치되죠. 그리고 일어서면서 알라후 아크바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앉아있습니다. 역시 시선은 엎드린 곳에 두고 꼬단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는 직선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발끝이 이렇게 오른발끝이 지면에 닿는다고 합니다. 기본 자세 순라 예배 자세가 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에서 앉아있는 동작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순라입니다. 모든 예배에서 앉아있는 동작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순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첫번째 숙주도 하고 알라후 아크바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간단한 그런 기도부를 암송할 수 있습니다. 도망 pace. 여희들이 어떻게ivoluz 하실 수 있습니다. 수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혁 ratios. 물론 WW2, 여러분의 역전을 가지고 있군요. 하지만ущuding 무ื่ón까지 일 sympath에게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chinral 준비 para 지역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입니다 맞습니다. 2번째 엎드리는 자세 첫번째 자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두번째 수준도 하고 마치고 일어나서 정 자세를 취합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여기까지가 아까 일해서 바로 서서 수라툴 파티야 구란 기본 개경장을 안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구란의 구절을 안정하고 난 뒤에 반절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완전히 엎드려서 절하는 원절을 두번 하고 난 뒤에 일어서는 이 동작이 한 세트 이걸 라카 왔나카 첫번째 라카 한 세트를 합니다 이거 끝나면 똑같은 그런 동작으로 두번째 라카 두 세트에 시작됩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네 요거 이스텍합랜 요거 이스텍합랜 예컬어 아예 파악성 수으라 마는 두번째 예배 두번째 라카 시작할때도 수라툴 파티야 하고 역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구란의 구절을 암성하는 됩니다 ثم 예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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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테 그리고 그것으로서 충분한데 선생님은 똑같이 한 번 더 하자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الله لمن حمد ربنا ولك الحمد الله أكبر سبحان رب الأعلى الله أكبر رب الغذل الله أكبر سبحان رب الأعلى الله أكبر نعم الآن يحلق بهذا الإصبع هكذا وهذا يشير به للقبل هكذا هنا هنا هكذا هكذا يحرك كذلك نعم هكذا هكذا يقول نعم هكذ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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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نعم هكذا هكذا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السلام علينا السلام علينا وعلى عباد الله الصالحين وعلى عباد الله الصالحين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اللهم صلي اللهم صلي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كما صليت على إبراهيم وعلى آل إبراهيم إنك حميد مجيد وبارك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كما باركت على إبراهيم وعلى آل إبراهيم وعلى آل إبراهيم إنك حميد مجيد نعم هذه الصلاة إذا كانت صلاة الفجر وتعتين الآن يستحب له أن يستعيد من أربع أو يدعو بما أحد إجراء 예상에서 드라카 타고 나서 다시 한번 예배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드라크시가 가르치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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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마칠 때 옆에 있는 예배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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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만 돌리냐고, 고개만 돌리냐고, 고개만 돌리냐고. 고개만 돌리냐고. 그것은 잘못입니다. 고개만 돌리냐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그거는 새벽에 화제리 예배 때 기본 두라카트가 끝이니까 끝나는 거고 보통 주로 예배나 뭐 다른 예배 세라카트 네라카트를 이어지는 예배 내가 말라있고 하지 않고 아까 다시 하고도 하고 바로 또 일어서서 إذا قام عندما يقوم الله أكبر يرفع اليدين نعم عندما يقوم من التشهد يقوم بعد أن يقوم هنا يقول الله أكبر مع رفع اليدين